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 수원 용인 고양 화성 과천 이렇게 6개의 기초단체가 그래서 현재 공동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들의 1인 시위도 진행이 됐고 시장님께서도 1인 1인 시위를 마치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와서 1인 시위를 했으니까 여기서 만난 시민들은 아주 불쌍하다 이런 입장 정도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경기도 6개씩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웬만한 도 정도 규모의 광역시급입니다. 그러니까 다 100만씩 되죠. 500만 명인데 이 500만 명에게 5천억이라고 하면 1인당 예산이 10만 원씩입니다. 한 도시당 평균 1천억인데 이게 뺏기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심각한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피폐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특히 무슨 일자리 사업을 하는 어르신들 또 용돈 사업에 참여하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면서 서명받고 골목마다 매일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하고 거의 6개 도시의 현장의 모습은 프랭카드뿐만이 아니라 온 골목이 매일 하루 종일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거의 밀란 직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들 입장에서도 그냥 선출된 시장이니까 권위 있게 말로 토론하고 이것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체감적인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도 시민들이 하는 만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장들이 1인 시위도 하고 단체 행동도 하고 행자부도 찾아가고 각 정당들도 저희가 찾아가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그냥 무기한 단식농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